여러분 이 시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전 시간에 대도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대도시라고 하는 지역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 오늘 드렸던 자료 중에 5페이지를 보시면 이 광역시, 그 다음에 특별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5페이지 보면 이렇게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광역자치단체 중 바로 8도 내해, 도 내해 시가 있다. 그 시 안에 인구가 50만 이상이다. 그때 그 50만 이상인 도시를 대도시라고 했죠. 그 대도시에 해당하는 것을 체크해 보면 창원시가 있습니다. 창원시가 지금 100만 이렇게 넘었는데 이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합병 해가지고 100만이 넘었죠. 그러나 여기는 광역시라 하지 않습니다. 광역시라 하지 않고 대도시라 합니다. 경상남도, 창원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 대도시가 돼요. 이런 대도시에는 행정 편의적으로 구를 둘 수가 있는데 그 구는 자추구가 아니다. 행정구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행정구의 구청장은 대도시장이 임명해서 바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수원시가 있죠. 수원시도 100만에 입박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대도시입니다. 여기에도 8달구 이런 게 구가 있어요. 그걸 행정구로 합니다. 성남시가 있죠. 90만 넘죠. 고향시가 있고 고향시도 인구가 많죠. 그 다음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청주시, 전주시, 안양시, 남양도시, 찬안시, 포항시, 화성시, 김해시. 뭐 이런 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공법에 나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도시계획법, 도시 및 주강용 정비법, 주태법 이런 법을 공부하다 보면 대도시가 나옵니다. 대도시 하면 이런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구청장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추구의 구청장이 있고 행정구의 구청장이 있습니다. 공법에서 공부를 할 때 구청장 하면 자추구청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 자추구의 구청장은 바로 서울특별시하고 6대 강역시만 지금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찬체 장을 견제하는 그런 기구가 있죠. 지방의회로서 시도의회가 있고요. 시도사를 견제하는 시도의회가 있고 시장구청장을 견제하는 시군구의회가 있다. 이런 의회를 지방의회를 한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렸던 자료 중에 2페이지를 보시면 2페이지에 부동산 공법에 6가지 법률이 나와 있고 그 법의 재정 목적을 비교해서 드렸는데 이건 다음에 바로 기본서 나오면 기본서 진도 나갈 때마다 바로 그때그때 설명을 해야 될 테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페이지 이제 우리가 법 공부를 한 만큼 대한민국 법규범의 체계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페이지 그 자료를 드렸는데요. 대한민국 법규범의 체계표회가 일어나였죠.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서 바로 가장 최상위법이 뭐냐? 헌법이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규범 중 최상위법이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헌법은 바로 국회의인 입법부하고 우리 국민이 결단해서 바로 확정합니다. 그 다음에 헌법은 전문 본문 130조 보축 6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헌법은 대한민국 통치구조하고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헌법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규정하지 못하죠. 이 헌법을 통해서 일정한 사항은 하위기범인 법률로 정하도록 유임을 해놓고 있는데 그때 유임한 내용을 정하기 위해서 법률이 몇 나와요.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대통령 공포를 하는데요. 이 법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죠. 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이 있다. 이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부동산 공포하면 여섯 개의 개별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죠. 국토의 계획 및 내난 법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간경 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죠. 이 여섯 가지 법률은 국회에서 만든 거예요. 이 국회에서 이 법률을 만들 때에 모든 사항을 그 법률에서 다 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항은 하위기범에서 정하도록 유임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유임을 하게 되죠. 이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다 법률의 하위기범입니다. 우리 헌법에 입각해서 바로 행정입법이 가능한데요.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국무총리가 그리고 행정각부의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법기부를 만들수록 헌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통령이 명령을 발해서 만드는 규범을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령, 대통령령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행정각부의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명령을 발해서 만들면 국토교통부령. 이런 부령을 시행규칙을 합니다. 우리 공법을 공부할 때 총리령은 몰라도 돼요. 그래서 이 명령을 발하게 될 때 대통령이 발하면 대통령령,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면 부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것들을 합해서 명령을 합니다. 명령도 대통령령이 있고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면 부령이 있는데 뭐가 더 상위의 규범일까요? 대통령하고 행정각부의 장관, 누가 더 이뿐입니까? 대통령이죠. 그래서 대통령령이 있고 부령이 있다면 대통령령이 더 상위의 규범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 이때 행정각부의 장관이 발하는 부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위의 규범입니다. 이것, 명령하고 법률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한다는 것. 그건 꼭 이해를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고 한다. 우리의 시험범위는 이 6개의 법령에서 출제가 됩니다. 법령. 국토의 계획 및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에 들어갈 때에 시행령이 나와요. 그 시행령은 대통령이 명령을 받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대통령령, 시행령을 해요. 이 대통령령은 바로 시행령을 하는데 대통령령이 시행령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이임된 내용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령에서 따로는 바로 하위의 규범인 부령으로 정하도록 이임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 법률에서 시행령에서 이임된 것들을 이임받아서 행정각부의 장관이 명령에 반해서 부령을 받으시는데 이 부령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시행규칙. 시행규칙. 그래서 법률, 대통령령, 시행령, 그 다음에 부령인 시행규칙이 있다. 공법은 6개의 그런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그 6가지 법령의 내용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 범위를 커버하면서 시험건물을 대비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령을 뭐라 한다? 시행령. 행정각부의 장관이 바란 부령을 바라 한다? 시행규칙. 이렇게. 그래, 국토의 계획 및 인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인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인한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이 법이란 말은 법률하고 같대요. 그래서 법률법. 이것은 같다. 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도시미주강령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미주강령정비법 시행령, 그 다음에 도시미주강령정비법 시행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그 다음에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규칙 이렇게 3단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시험을 대비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실적에 맞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그 범인에 의해서 유인받아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규범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규범을 자치법규를 하는 겁니다. 자치법규, 이 지방자치단체 내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계시고 시도사, 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있죠. 시도의회, 시군구의회가 있습니다. 이런 지방의회에서 시도의회라든가 시군구의회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 지방의회에 하는데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법규범을 조례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만든 규범을 규칙이라 하는 겁니다. 이 조례하고 규칙 묶어서 자치법규라 하는 겁니다. 자치법규. 우리가 이 조례의 내용을 다 알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규칙도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의 규범인 조례,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규칙도 알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실무적으로 나아가서 그 중계를 해주고자 하는 그 물건이 서울특별시 내의 소자하고는 토의라든가 건축물에다 그러면 그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현장에 적용되는 법규범인 조례까지도 파악해서 확인해가지고 중계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공부할 때에는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행정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래, 이 법규범 후 책에 들어보면 가장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그 다음에 법률이 있다. 법률. 그 다음에 명령이 있다. 명령은 다시 대통령이 바라면 대통령령. 대통령을 바란다. 시행규칙령. 그 다음에 행정, 각부장관이 바랐다. 그러면 부령. 부령을 바란다. 시행규칙.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자치복규로는 조례하고 규칙이 있다. 자치복규로는 조례하고 규칙이 있다.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공법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소중하니까 꼭 좀 이해를 해두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대한민국 법규범 체계도 이 법규범 중 최상위법이 뭔가? 대한민국 헌법이 있다. 그랬죠. 우리 시험은 헌법에서 나오지 않죠. 그 다음에 헌법에서 위임받은 용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그 법규범을 뭐라 하냐? 법률이다. 이렇게 있죠. 우리 시험법이 부동산 공법에 들어가는 법률은 여섯 개의 법률이 있다고 그랬죠. 여섯 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도시 개발법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심의 주간경 정비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축법이 있고 주태법이 있고 그 다음에 농지법이 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법이 있음을 꼭 알아주십시오. 그때 이 여섯 가지 법률이 국회에서 만들어져가지고 시행에 들어갈 때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시행령은 명령을 바래서 만드는데 그 명령을 대통령이 바래서 만듭니다. 그래 이거 대통령이 바라면 대통령령 그랬죠. 이 대통령령을 달리 뭐라 한다? 시행령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 시행령 도시 개발법 시행령 도시 및 주간경정비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주태법 시행령 농지법 시행령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법률과 시행령에서 유임한 내용을 행정각분창관이 부령으로서 만들 수 있죠. 국토교통부장관이 바랬다 그러면 국토교통부령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부령을 바랬다 그러면 농림축산식풍부령 이렇게 행정각부의 장관이 바라는 것을 부령 이 부령을 달리 뭐라 하는가? 시행기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 이 6개 법률은 이렇게 시행령이 있고 시행기칙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연합법률 그에 따른 시행령 그에 따른 시행기칙 도시갈법 도시갈법 시행령 도시갈법 시행기칙 도시 및 주간경정법 그리고 도시 및 주간경정법 시행령 시행기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기칙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 시행기칙에서 정한 내용에서 출자돼요. 이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이걸 뭐라고 하냐 법령이라 합니다. 법령 이렇게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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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것도 꼭 이해해 주십시오. 법령 법률하고 명령을 합해서 법령이라 한다. 자 그리고 이 법령에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유임한 것들이 있다고 했죠. 이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만든다고 했죠. 예컨대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만들었다면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적용되는 법규법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만든 서울특별시 의회에서 만든 조례는 서울특별시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이 지역을 벗어나면 효력이 없죠. 그리고 자 수원시 의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수원시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겠죠. 조례의 경우 그렇습니다. 그 조례가 바로 경기도 의회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경기도 안에서만 효력이 있지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례보다 하위기범이 지방자치단체왕이 만든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이 규칙가지는 뭐 몰라도 돼요. 이 두 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치 벗기를 한다. 자 우리의 시험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죠.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 내용은 시험 범위는 6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하고 그에 따른 시행령 시행기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한다. 이걸 법률에 한다. 이때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에서 대부분 출제가 됩니다. 약 여기서 70% 나와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그리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약 25% 나옵니다. 그리고 시행기청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약 5% 출제돼요. 그래 이 기본서를 다음에 여러분이 받아보실 건데 이 공법 기본서를 정리하기를 내용을 딱 기록해놓고 말이죠. 법 제1조 이렇게 참고용으로 써놨습니다. 그러면 법 하면 이 법률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영 제1조 그러면 바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규칙 시행기청 할 때 규칙 시행기청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제1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법적 근거를 기록해놓고 있으니까 참고하십시오. 우리 시험은 법률에서 이게 아까 이 시행기청 이거 행정각볼의 장관의 발언은 불행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이 법률에서만 대부분 추려야 돼요. 이 시행기청에서 나오고 있기도 하지만 그것은 나오는 양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올 것들만 또 교재에다가 출연했어요. 그래서 시행기청에 있는 것은 다 기록하지 않고 시험에 나올 것만 출연했으니까 우리는 기본생명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그 내용을 커버해서 공부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6개의 법률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를 가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종류해가지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데 아까 다 했던 거죠. 지방자치법에 하면 광역자치단체인 17개 시도가 있다. 그리고 그 아래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가 있다. 이 시도의사를 견제하는 의회가 광역의회로서 시도의회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시장수 구청장을 견제하는 의회로서 시군구 의회가 있다. 이렇게 좀 알아주십시오. 거기 그 가로안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가 아닌 인고 50만 이상의 시를 대도시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이 기종돼 있죠. 그것도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국토인 토지를 공부를 하니까 먼저 대한민국 국토의 범위를 좀 생각하시고 그 안에 지자체의 명칭들 좀 봐주십시오. 우리나라 지도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토지 이걸 약적으로 국토라 하는데요. 국토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 적용 법인 국토라고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말해요. 이때 전국에 있는 토지는 남쪽에 있는 토지다. 이렇게 하십시오. 남쪽에 있는 토지. 그래서 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국토는 남쪽에 있는 토지다. 북쪽에 있는 토지까지는 이 법을 통해서 적용을 못하고 있죠. 북쪽에 있는 땅까지는 대한민국 이용토다라고 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용토의 범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국토인 범위하고 좀 생각을 해두시면 좋겠네요. 이 국토대회는 남쪽에 있는 국토대회는 아까 17개의 시도가 있다고 했죠. 17개의 시도가 있다고 했죠. 그 명칭들을 보면 서울특별시가 보이죠. 인천, 광흥시, 경기도가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역 여기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토지가 적습니다. 토지 공간이 아주 적죠. 그리고 이 서울특별시를 경기도 땅이 포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인천, 광흥시가 있잖아요. 인천, 광흥시. 이렇게. 그래서 이 경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천, 광흥시, 서울특별시 이 세 가지 장소를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도권을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특별시인데 그 주변 권역까지를 묶어서 수도권을 한다. 이 수도권이라는 용어를 우리 무슨 법에 규제하고 있냐면 이 수도권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그걸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합니다.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하면 수도권이라고 하는 범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 광흥시 경기도 경기도는 31개 시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공간을 수도권을 한다. 이런 걸 꼭 이해해 두시고 그 옆에 또 강원도도 있죠. 충청남도 충청국도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가 있고 대전광역시 옆에다가 조그만하게 대전광역시 옆에다가 세종 특별 자치시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세종 특별 자치시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가 있고 충청남도 밑에 전라북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울상광역시 부상광역시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이렇게 보이죠. 제주도가 보이죠. 이 제주도를 우리 공법에서 뭐라고 하였는가 제주도는 제주도란 말을 쓰지 않고 공법에서는 특별 자치 도라 한다. 이걸 꼭 새겨두셔야 됩니다. 특별 자치도 하면 제주도다. 제주도는 행정시인 세종 그 제주시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시가 있다고 그랬죠. 이 서귀포시하고 그 다음에 제주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시에 불과하다. 그 행정시장인 제주시장하고 서귀포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의사가 제주특별자치도민에하여 선거를 통해서 선출이 되어지면 그 선출된 도의사가 인명해서 일을 시키죠. 그래서 임명직이다. 대한민국의 임명직인 시장은 딱 두 명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기는 기초자찬체는 없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자찬체가 없다.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 그 지도를 보면 광역시가 여섯 개 있다. 이 지도가 머릿속에 항상 새겨져 있어야 돼요. 공법을 공부하실 때는 이 지도가 머릿속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에 그래 서울특별시 인천광시 경기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에 충청 남도 대구 대전광역시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씨 그 다음에 경상북도 그 다음에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그 다음에 전라남도 그 다음에 강주광역시 제주특별차도 이런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자추구가 있다고 했죠. 25개 그 은평구 도봉구 노헌구 강복구 성복구 종로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 강진구 쭉 있죠. 중량구 강동구 송파구 강남구 서추구 그 다음에 가낙구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수구 이런게 있는데 마포구 쭉 보이죠. 서대문구 쭉 보이는데 이게 다 자추구입니다. 그게 구가 들어가면 되죠. 이 자추구의 구청장은 의대에 있다고요. 서울특별시 하고 6대 광역시 마이 있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아까 대도시 안에도 구가 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죠. 대도시인 수원시에 팔달구가 있다. 용인시에 처인구가 있다. 이렇게 성남시에 수지구가 있다. 이게 다 대도시 안에 있는 구로서 이 구는 자추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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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행정부의 구청장은 임명직에 불과하다. 이렇게 우리가 공법을 공부할 때 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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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자추구청장 의미한다. 이걸 꼭 각인시켜주셔야 돼요. 이 자추구청장 의대만 있다고요. 법적으로 현재 서울특별시 하고 욕대 광역시 안에만 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를 보면 나오죠. 부산광역시 보면 금정구 북구 동래구 해운대구 연재구 쭉 보이죠. 동래구 부산 진구 수영구 동구 남구 영도구 중구 서구 사하구 사상구 강서구 이런 게 있죠. 이런 구는 자축을 합니다. 이 자추구청장은 임명직이다. 산출직이다. 구원민들이 자축으로 선거를 통해서 산출하는 산출직이다. 이렇게. 이 부산광역시 보면 이런 자추구만 기초 자찬추로 있는 게 아니고 군도 있다. 무슨 군? 기장군. 이 기장군은 바로 아직도 그 지역의 주된 특성이 농어천 특성이 강하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구 란 말을 아직 붙이지 않습니다. 군이란 말입니다. 이 군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은 팔도 내하고 팔도 내하고 경기도 연천군 이렇게 팔도 내하고 그리고 광역시 내에도 있다. 이렇게 하십시오. 밑에 보면 이인청왕시 또 나와있죠. 이인청왕시의 자추구인 서구 계향구 부평구 남동구 연수구 남구 동구 그 다음에 중구 이런 게 보이죠. 그리고 보니까 행정단위로서 행정단위로서 강화군이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옹중군이 보이죠. 이 강화군이라든가 옹중군은 섬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 지역은 농어천 특성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란 말 아직 안 쓰죠. 군이란 말 있습니다. 군. 그래서 광역시 안에는 이와치 자추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군도 있구나.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로 보면 경기도 31개 슈군으로 돼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연천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파주시 김포시 동준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짝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포천이 보이고 가평이 보이고 양평이 보이죠. 이렇게 있죠. 여주 이렇게 돼있는데 이 31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대에는 군이 있고요. 그리고 평택시 안성시 이천시 용인시 수원시 이런 화성시 고향시 이런 것들은 시라 하는데요. 이와 같이 시군이 있습니다. 이 도대의 시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시를 뭐라고 했습니까? 대도시라 대도시 안에는 행정구를 둘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행정구의 구청장은 우리 공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자치구청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사합회를 보시면 세종 특별 자시는 인구가 30만 명 약간 넘어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기초 자치안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주 특별 자시도는 제주시장하고 석유포시장으로 이렇게 돼있죠. 제주시장 석유포시장은 행정시장이다. 자치시장이다. 행정시장이다. 임명제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그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안종류와 지방회 아까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5페이지도 5페이지도 아까 설명한 것들이니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볼까요? 오늘 나갔던 자료 6페이지를 보시면 정부조직법상 대한민국 행정부 조직도 해가지고 나와있죠. 중앙행정기관의 뜻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공법을 공부하다 보면 중앙행정기관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 청구를 한다. 이렇게 돼있죠. 그게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가지 공법상 여러 가지 계획을 수입한다든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에 필요하면 다른 부서의 장관도 의견을 다른 부서의 장관도 다른 부서의 장관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가지 자기 권한에서 하는 계획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그 계획 속에 교육정책을 포함하고 싶다 그때는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계시죠. 그분하고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환경정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수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환경책임을 지고 있는 바로 환경부 장관 계시죠. 그래서 환경부 장관을 협의도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속에 국방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그러면 국방부 장관으로 협의도 해야 되겠죠. 이런 것을 관계행정 기관장 중 거기에는 중앙정부를 구성하는 장관들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을 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을 장관과 협의를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중앙행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장관들이다. 다른 부서의 장관이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행정 각부해가지고 18명이 나오죠. 이 부를 책임하는 장관을 장관을 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재부장관, 행정안전부장, 아까 말씀드렸죠. 국토교통부장관, 농림축산식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그 다음에 국방부장관, 환경부장관, 미출친 장관들은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 국토교통부장관이 어떤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그때 계획을 짜가지고 만들려고 할 때 다른 부서의 장관과 협의를 하게 된다. 그때 다른 부서의 장관을 바라보냐.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장관이 한다. 이렇게 꼭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제 이 도시객위원회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도시객위원회. 그 도시객위원회가 두 가지가 있죠. 중앙도시내하고 지방도시내. 이 파트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체크를 해보죠. sü име 때문입니다. 늦 Steam 을 안 blowing doin Emm